오늘이 날이야. 잘 뽑아서 4위 하네. 저도 4위네. 좋네. 저도 4위야. 시작! 아까 50명 했지? 팔 못 쓰더라고. 저 발이야? 아이씨. 마지막 결승 김종국. 이 방수. 내 안경 어디갔지? 야 종국아. 되게 세. 와 장난해. 팔이 길어서. 마지막 결승. 이거 모르겠다. 시작! 형 눈 좀 그렇게 못 뜨게 하지 마요. 우리 다. 이게 팔이 길어서 사전거리가 길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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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나 너무 놀랬어. 아 잠시만. 아니 뭐 그랬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고생했어 지금. 나 너무 놀랬어. 야 같은 베개가 아니야. 아 잠시만. 아 너무 웃겨. 어. 야 방수야 너 몸 들어간 거 아니야? 야 너 두 번째야 지금. 너 왜 못 막냐. 아. 야 아가 나온다. 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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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하면 돼? 정수야. 진작이 얘기지. 정수야. 아.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아. 아 정말 재미없어. 정말 진짜. 역시 이변은 없었어. 아 나 정말. 자. 먹읍시다.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 소김이라는 게 보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 어? 어? 야, 뭐지? 안 되네?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7대 300 최종 미션은 300kg입니다. 지금부터 각자의 이름이 적힌 체중계를 찾아 산장을 탈출하세요. 탈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무게는 총 300kg이며 선착순에 들지 못한 멤버는 양평역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일단 체중계를 찾아서 내 몸무게를 재라고요. 어딨냐. 체중계가 어디서 이거. 그냥 막 돌아다녀서 힌트도 없어. 여기 왜 이렇게 의수시하냐.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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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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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울. 뭐야. 뭐야. 아니 저 여기 왜 여길 왜 오세요. 아니 저 나도. 아니 저 나도. 탈출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무기는 총 300kg요. 오빠 오빠 아까 누구한테 쫓긴 거야? 나 시커먼 애들 둘이 있어. 장난 아닌데? 왜 쫓겨 왼쫓겨. 봤어? 나 신발 깜짝 놀라가지고 이리로 도망가서. 왜 우리를 왜 쫓아. 너희 어쨌든 오늘 미션이 4명 정도 갈 수 있어. 너 몸무게 몇 킬로냐? 나 왜. 지금 그건 중요한 날이야. 왜냐면 300kg밖에 못해. 네가 몇 킬로야? 저 70, 76, 76 너는? 제가 67, 68? 내가 70. 우리가 70 잡으면 내네 셋이. 얘 한 50kg? 50 조금 넘어. 좀 넘어? 왜 또 넘어. 안 나오면서. 야 그나저나 이거 아무 힌트도 없이. 그냥 무작정 찾으라고. 아니 오빠 아까 그 목적지. 뭐지 퍼즐 맞추는 거야? 이런 글씨가 있네. 최종 미션 때 가장 중요한 힌트입니다. 지도 같은 건가 보네. 목적 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목적지. 장성인가 본데 어디? 맞아 간다 맞아 간다. 야 됐네. 다행이 다행이다. 그게 넓게 넓나 봐요. 집들 많은 거구나. 집 많은 쪽으로 가야겠다. 오빠 이거 진짜 설마 좀 타야지만 몸무게 되는 거. 체중계 찾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무게 감정 신디를 봐야 되니까. 어? 이거 뭐야? 오빠 누구 이름이야? 저거 봐. 아 이런데구나. 누구? 야 이런데 있구나. 너 거면 좋겠다 그지? 너 거 아닌데 거? 종국인 거야. 이런 식이야. 진짜 어렵다. 야 이거 진짜 잘 차지해야겠네. 아니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형 몇 번을 찍히신 거예요? 야. 세 번? 세 번. 한 번 찍기 때문에 하나씩 찾는 거야. 하나 번 네가 찾는 게 어디야? 이게. 없어요 형. 봤어요 형. 없지? 네. 없는 거 같아. 여기 딱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여기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형 일단 나가보시죠 형. 그냥 없어요. 나가보시죠 형. 왜? 야. 왜 나가라는 거야 형? 너 뭐 밖에서. 너 같구나. 너 같지? 아니 아무리 쳐도 없는 거 같아.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봐. 너 같지? 너 같지? 아니 잠깐만. 야 얘 진짜다. 너 진짜. 여기 있는 사람 또 묻고 있지. 진짜로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가자고만 얘기했잖아. 아니 니가 갑자기 나가자고. 얘 봤네. 얘 봤어. 누구 있어 그냥. 솔직히 여기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지? 얘 꿈에 나가. 그럼 나가자. 나가. 어디서 봤냐 너? 어 여기 있다. 나 아직 못 봤어요. 솔직히 아직 못 봤어요. 나 눈 안 보고. 아직 못 봤는데 눈 안 보고. 아 진짜. 진짜. 너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너 왜 이렇게 티를 내고 그래. 아니 어차피 내가 찾으려고 그랬어. 좀 못 봤어. em. 아 그럼. 아 그럼. 아 네 잘.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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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금 운송운송대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얼른 내려가는 거지? 여기 있다. 아무도 안 왔구나. 타이틀한다, 타이틀한다. 타이틀이야. 예, 됐습니다. 오, 빨리, 빨리. 아, 개선생. 아, 되게 달고 하셨네. 여기 키오가 별로 없어요, 여기. 나 지금 10kg가 불었어. 79.3. 탔습니다. 개선생. 이리 오시오. 오, 무서워. 오, 뭐야. 오, 야. 하이, 누굴 거야. 누굴 거야? 진짜야? 찼어, 찼어, 찼어. 어? 누구야? 네, 아, 가볍네. 아주 가볍게. 152... 152.2kg? 야, 너 안 달았어, 하므로? 네, 아무것도 안 달았습니다, 형. 그럼 4명 가능하겠네. 어떻게 아무것도 안 달았냐? 그러면... 가방 벗을까요? 제가 만약에 가방을 차면 지금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럼 가방을 벗고... 야, 그럴 거면 바지락을 다 벗고 해. 야, 바지를 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형. 야, 그니까 멤버를 태우고 싶으면... 태우고 싶은 게 아니야.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장신이 오면서... 어... 누구와? 78.6이야, 형. 아, 간당간당하다. 얼마야, 지금 그럼? 230. 230 좀 넘는 것 같아. 230? 누구야? 동생입니다. 저 가능성, 가능성 있어요. 형, 69.2. 어? 빨리 쟤, 쟤. 69.2? 네. 야, 씨, 나 이거... 야, 69.2 돼? 마이크로 떠자, 마이크로. 야, 진짜. 야, 내가. 야, 너 이러다 지호 오면 너 이제 못한다. 빨리 지어야지. 70... 70.4요. 70.4. 그러면 오버야? 70.4. 얼마가 마지막이야? 70.4. 어? 지금 나왔다, 지금 나왔다. 60. 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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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멈춰야 돼. 멈춰야 돼. 와, 형 지금 63이었어. 70, 70. 70, 70. 60점. 69. 야, 발해. 우리 발 찾으세요? 70.4. 70.4, 70.4. 야, 그러면 이거 진짜 아쉽다. 너 이거. 아, 나 이거 아쉽다. 형, 아무리 해도 70.4야. 아, 뜨거워. 자, 다음에 지효 씨는. 오빠. 형, 차가세요? 형, 형, 너 몇 타요? 야, 정국이 뭘 해줘야지. 4개 차. 어머, 어머. 야, 요즘 뭐냐, 아무것도 없냐? 기회를 좀 드릴까요, 어떻게? 목걸이 같은 거 다 빼셨어요. 지금 나 이것도 되게 후회돼요. 어떻게 안 되죠? 어떻게 또. 누구도 지금 아슬아슬해. 조국이 형, 준비하세요. 왜? 지효 씨는 아슬아슬 사진이야 보니까. 아, 혹시 사는 게 없는데. 누나 무조건이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아, 하우 아빠 진짜 아깝다. 계석이 형이 가방만 벗고 잤었어도. 나도 가방을 다 주면. 아니,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이것까지 생각을 못 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들만 생각했구만 아죠? 저희들이 갈게요. 형,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비 오는데 조심하세요. 형, 어차피 못 타요. 아유. 왜 티오가 다 떨어졌어. 아유, 김여정. 진짜 김여정이었어. 아유, 너무 힘들다. 이 엔딩을 또. 엔딩을 찍네. 가자. 운동상화 걷자고? 좋아. 아, 지금은 걸을만한데. 어. 8kg 갈 수 있겠냐. 형, 8kg 괜찮죠. 형, 금방이야. 8kg면 100m를. 80번. 형, 8kg 금방이야. 그래도 셋이 걸으니까 좋다, 야. 혼자 걸으면. 무서웠을 텐데. 야, 자기가 보이스터로 먹었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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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